아, 청국장은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. 여기 청국장은 진짜 맛있어요. 그래요? 아, 냄새 안 좋을 텐데, 저거는? 어, 좀 낯설 텐데. 한국사람 못 먹는 사람도 있으니까. 잘못 느끼면 꾹꾹꾹할 수 있거든요. 안 좋아, 안 좋아. 아, 느낌 안 좋아. 바로 콜라. 아, 안 좋아. 바로 콜라. 바로 콜라. 그래서 저거를...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... 밥에 비비나요. 아, 역시. 디테일하다, 앤디. 고추장 좀 넣어야지. 넣어줘야지. 고추장. 핫 소스? 네, 핫 소스. 미니 비빔밥. 고추장은 맛있잖아요. 고추장 넣어야 좀 약간 매콤하면서. 사실 비빔밥에 청국장 한 두 숟가락 퍼 놓으면 품격이 달라지거든. 고추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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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런 거 진짜 너무 맛있지. 그러니까 앤디가 요리를 하니까. 확실히 저런 두 숟가락이 살아있네. 근데 저는 되게 이상하게 봤어요, 이 처음에. 잘 비벼졌다. 사실 우리가 하는 비주얼과 처음 보는 비주얼 느낌이 다르니까. 저게 다 삼겹살 딱 얹어가지고. 아, 그럼 또 맛있죠. 안 좋은데. 포장 안 좋은 것 같은데요. Good with everything in there. Because these are a bit sweet, too. That's nice. With this sauce, a sauce in it. And some lettuce. This is really good. It's easy. 아, 근데 삼겹살을 진짜 잘 먹더라고요, 안혜숙 씨는. 아, 진짜 잘 먹었다. 진짜 잘 먹었다. 네. And then he took us outside. And we had our real lunch, which was barbecue, pork. And it was... Oh, this is great. Really good. It's a good lunch. 그냥 세 명이 그냥 계속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. 그냥 세 명이 그냥 계속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. 그럼요. 네.